뭐 오전에 한 문제를 집중이 잘 들었기 때문에 100점도 있네요. 그렇죠? 평균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82점. 마무리 잘 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문제만 일단 풀면 됩니다. 이 정도 풀면 되고 이게 다음 주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82점.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그래서 오전에 이론도 했지, 문제도 풀어봤지, 또 시험도 보지, 점수가 안 넘겨도 이상한 거예요. 잘하셨고.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실수만 안 하면 문제는 거의 다 풀었을 겁니다. 볼게요. 1분부터 보죠. 주택상사채에는 발행을 누가 하지? 토이틱공사랑 등록사업자죠? 두 명.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했대. 등록사업자. 말소. 이거는 꼭 기여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분심명에 답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말소 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미 지급 보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실한다면 틀린 거지 이게.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 등록사업자뿐만 아니라 발행할 때 승인권자는 누구? 국장.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퍼펙트한 지문 아닙니까, 지금?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어때요? 퍼펙트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4번 잘 보세요. 상환기간이 몇 년 초과할 수 없지? 써보자 한 번. 어? 3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3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고. 이때 기간이, 3년 초과할 수 없는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언제까지예요? 공급계약체결일까지야. 주택공급계약체결일. 그래서 여기 사용검살이 아니라 주택공급계약체결일. 이건 조금 한번 신경 써서 봐요.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간이 사용검사일 말도 안 돼요. 발행일로부터 아파트계약, 공급계약체결을 한 권할까지를 말합니다. 이거는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토이텍공사도 발행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토이텍공사는 보증 같은 거 받을 필요 없다. 받은 경우에만 틀린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은 어디가 왜 틀렸는지를 보시는데 4번 지문 좀 특히 신경 써서 봐. 상환기간은 아직 본인의 지문에서 등장을 안 했어. 3년 초과할 수 없다까지만 하지 말고 3년 초과할 수 없는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언제까지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공급계약체결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사용검사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림없습니다. 1번은 정답이 나왔고 3번으로 체크하면 되겠고. 문제 2번 가볼까? 2번 같은 경우는 주는 문제지. 주는 문제인데 또 실수를 해서 전원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풀어요. 원래 주택상황에서는 양도할 수 없어. 예외적으로 양도나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래서 1번 기업본 보시면 전원이 나왔고 상속이 나왔어. 동그라미 치면서 두 개. 전원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할 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나오면 싸닥이 날리는 거 아시죠? 전원이 나와야 돼, 전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했을 때, 그다음에 디귿도 질병치료로 갔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일부 나오면 안 돼요. 싸닥이 날리고 다 전원으로 바꿔. 전원이 움직여야 돼. 전원이 다른 행정구를 이전했을 때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것도 X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체류예요, 체류. 이건 몇 년 이상이야? 2년 이상. 2년 이상 동안 체류했을 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취약 들어가거든요, 여기. 여기는 전원이 갔으니까 맞는 거야. 그러면 전원이 가서 이전했을 때 가능한 경우는,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기업과 미음이 되지. 그렇지,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고. 이것도 체크해, 체크.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본형을 다진다,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3번 가보자, 3번. 3번 주택상한 사채 하나 더 냈거든. 볼게요. 주택법령산 주택상한 사채 하나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 기명증권 맞나, 이거? 무기명인가 기명인가? 기명, 동그라미 치고. 발행은 액면, 할인 둘 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3번은 대항력의 요건이죠. 대항력의 요건은 일단 기록하는 방법은 원부에 기록하는 거지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나오면 채권이 맞아.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럼 채권의 기록이 안 돼 있대. 그러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대항력의 요건은 어디에 기록돼 있을 때? 채권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한 사채의 규모는 최근 몇 년 동안?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인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잘 나와요. 주택조합 나오면 무조건 싸대기 치는 연습하고 들어가. 주택조합은 발행자체를 못하지.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택조합과 연계시켜서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럼 무조건 싸대기를 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주택조합이 어디서 보인다? 주택상사채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한다? 구로 싸대기. 싸대기 못 치면 여러분이 싸대기 맞고 오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답을 꼭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나오면 옆에다 싸대기를 딱 두 대 치고 와. 그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주택상사채를 정리하면 틀림없습니다. 이상 없고요. 4번 문제 가볼까? 드디어 나왔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아볼까? 1번에 논점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여기 펴본. 이거 동그라미 치워야지 펴본자. 자꾸 봐야 돼. 그렇죠? 이런 거 긴장감 놓치면 안 돼요. 펴준, 펴본. 남 누구야? 그런데 싸대기에서 나왔지, 그렇지? X지. 이게 틀렸잖아. 이렇게 두 개만 딱 잡으면 돼. 그래서 국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처럼 싸대기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싸대기를 두 대 딱 쳐. 싸대기에서 아니다. 그럼 여기를 누구로 바꿔 오른 지면 되지? 국장으로 바꿔 오른 지면 되는 거야. 그럼 국장한테 가서 펴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해서 승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랑 연결돼야지. 싸대기 사람 안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렇죠? 일단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대. 그런데 5년 이내, 동그라미 치워. 주택법은 착수가 5년 맞죠?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했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틀렸다 그래요. 얘가 틀렸다. 주택법에서 취소하면 할 수 있다. 이거 써요,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거 외웠나 볼까? 오른쪽에 있는 거 외울 때 됐잖아, 우리. 여러분, 공사시하기 전에 착공신고하는 거 맞지, 그렇지? 그럼 착공신고 받으면 이거 20일이잖아. 신고 20일 이렇게. 우리 그렇게 외웠잖아, 그렇지? 20일 이내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는에게 뭐 해야 돼? 통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4번 가볼까? 4번은 여러분, 느낌 찾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사업계획에는, 사업계획서 이렇게 제출하잖아. 그때 부대의설, 봉인의설 이거 있죠? 설정안한 계획 등이 뭐해야 돼? 포함되지 그러면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주택법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다 맞는 얘기야. 이게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싸대기 날리는 거야. 이렇게 포함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틀리게 내는 지문이 아니거든요, 주택법은. 주택법에서 이 글자 나와, 이 글자. 주택법에서 해야, 주택법에서. 이렇게 나와. 포함되어야 한다는 무조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찾고 오시면 돼. 지금까지 주택법이 이 지문이 틀리게 나오는 역사가 1도 없어요. 이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게 도정법이 약간 반대로 나올 수 있거든. 도정법만 조심하신대. 모든 법이 다 똑같진 않아. 그런데 이거는 주택법에서만큼은 이 글자가 나오잖아. 포함되어야 한다는 무조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신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가시고. 이건 어때요? 원래 주택건사 사업계획 수행을 받을 때는 대지에 대한 뭘 확보해야 되지? 소유권 확보하는 거잖아. 그런데 누구래 지금? 여기다 똥감을 쳐야지. 토유택공사 4명, 국가, 지자체, 토유택공사, 지방공사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화해한다가 아니라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 없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거 네 글자 나오면, 이거 네 글자.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거 나오면, 이것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야. 두 개 더 써놔, 두 개. 그래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럼 매도 청구에서 소유권 확보하면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뭘 갖고 있으면 돼? 또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갖고 있다. 소유권 없는데 사용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써놔. 사용권을 갖고 있다. 그때도 대제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두 개를 더 추가해. 그럼 정리됐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는 경우가 싹 다 정리가 되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문제가 없어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매도 청구에서 소유권 확보하면 되니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 그런데 사용권을 갖고 있대. 그때도 소유권 없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더 추가하시면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싹 다 정리가 되거든요. 이 지문을 통해서. 그럼 오전에 했던 게 쭉 한 번 다시 정리가 됩니다. 해서 이렇게 답을 찾고 자꾸 리마인드를 반복적으로 무한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1회 문제 시험 본 거랑 2회 본 거 이런 거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래서 이게 이번 주까지 마무리인데 8회까지 마무리인데 그걸 이번 주까지 총정리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지. 다 끝내야 되지. 이걸 또 들고 다니면 안 돼 이제. 다음 달에는 백선 보고 다니고 그래야 돼. 백선이 이거보다 레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수준이. 그 문제 한 번 풀어보셨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번 한 번 가볼게요. 5번 한 장 넘겨보세요. 5번 가면 이거 틀린 사람은 손 한 번 들어봐봐. 그래 해당하지 않는 거 공급지사 결혼금지가 아닌 거 상속 저당. 그것도 1번에다 줬다. 1번에다가 지금 제발 좀 맞추라고. 뒤에다 숨겨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속과 저당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정말 할 말이 없어. 본실장 가서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맞췄다고 난 믿고. 다 맞췄다고 믿고. 다음 문제로 한번 갈게요.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놓지. 뭐하고 뭐는? 상속과 저당은 공급지사 결혼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럼 얘는 두 가지는 금지예요 허용이야. 허용이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두 개. 시험장 가서 상속 저당만 찾으면 돼가서. 제발 좀 상속과 저당을 찾아줘. 가서 내 목소리가 막 들릴 수도 있어. 짜증내고. 짜증내는 건 아니지. 화내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